안녕하세요. 2021년도 이제 한달이 거의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이 처음에 1월달에 마음먹은 곳 10월달까지 끝까지 베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할 때는 자꾸 무리하고 싶습니다. 무리하면 안되고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10월달 돼야 가슴 벅찬 혀를 느끼고 그 중간에는 거듭되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168페이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법 24조를 보면 168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유인계사 상호간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상호관이 아니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관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관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의뢰인 상호관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관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뭐냐 하면 정보망이 있으면 이 정보망은 개업공개중개사 상호관에 A개업공개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B개업공개중개사가 있으면 이 개업공개중개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개업공개중개사가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공개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아니면 매도인한테 살 사람이 있다고 직접 연락한다. 답은 뭡니까? 네 답은 매도인 연락처는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한테는 연락할 수 없고 직접 계업공개사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계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을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정보망은 한국공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은 사설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들이 침묵회를 결성하여 침묵회 회비를 내면서 서버 사용료만 내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고요.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절차.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 맨 밑에 지정절차가 박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구비라고 했는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서를 물론 지정요건에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려하겠죠.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30일 3월 1년 숫자 중요하고요.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에 있고 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도 보면 숫자를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올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3월은 43번에 있고요. 43번에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1. 31이라는 숫자는 35번,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프린터도 밑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과서 170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지정 요건이고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지정 시 구비 서류가 5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시험에게 잘 출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정 요건을 보면 우리 교과서는 171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 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시험에는 기사 대신에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 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 중개사인데 개업 공인 중개사 하면 X 1인 대신에 2인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슬비 컴퓨터 슬비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이 얼마인지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4가지가 지정요건이고 이 4가지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정 신청 서류로서는 그게 뭐냐 하면 부가 거기 우리 교재 17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뭐냐 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정입니다. 신고필정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로서는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그게 암기프린트 51번을 보시면 51번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3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몇 미터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에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172페이지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맨 위에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고요. 양가로 5번 운영규정 재정 승인 첫 번째 줄에 3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3월입니다. 밑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역, 미역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만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하고 동그라미 2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만 운영인데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차별적으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왕따를 많이 시키고 있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나눠가지고 왕따시키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메뉴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유 부 우운 정 일 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X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에는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다. 시도이사가 취소할 수 있다. 하면 X고요. 국토부 장관이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역시 X가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는 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가능하죠. 왜 개인이 사망 법인 해산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173페이지 맨 밑에 창고에 보면 지금 현재 정보망은 한방 하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1번은 공인공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4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어요.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청문은 덜을 청, 덜을 문이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덜을 볼 수가 없죠.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자격지소, 등록지소, 지정지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사망해산의 경우 청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산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산물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안됩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망이라는 것은 이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책이기 때문에 의뢰인하고 직거래하면 안되고요. 의뢰인하고 직거래하면 이건 직거래 사이트죠. 그래서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개업공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한테 정보를 받으면 안된다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책이기 때문에 175페이지 175페이지 부동산 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청서류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안 내는 것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뒤에 단원별 문제가 있는데 단원별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들이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보통 2주 전에 합숙을 하는데 시험복이 2주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 실시되고 나면 1차 시험 시작되고 나면 1차 출제위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겠죠. 물론 답만 암기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32번 시험을 실시했죠. 15회 때는 추가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32번 이미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출제됐던 문제만 다 보시면 전과목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보셔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취지만 알면 어디에서 출제되었냐 그것만 알면 해마다 출제됐던 파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게 지금 176, 178페이지에 있는 문제 전부 다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5번 문제 176페이지 5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증이 있는 경우에 그 약증에 따른다. 네 그렇죠.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모두 원칙 3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증입니다.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을 5개월로 체결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부동산거래종호망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17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서는 한 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